즐겨볼 사회자, 또 오카리나 일부는 오카리니스트 김정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과 우리 학생들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엔딩 포즈 다시 엄마 아빠 사진 찍어주세요. 마지막 엔딩 포즈 5초 1초 빨리 찍어요. 2초 3초 세상이 멋지게 나가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사랑아 너를 사랑하고 아 아 하아하 하아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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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추고 싶으면 난 춤을 춰요 또 난 할아버지의 눈으로 춤을 춰요 인간과의 무슨 성분은 나 다 같이 춤을 춰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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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수가 이뻐야 너 빡빡 미나해 난 뒷동수가 안 이뻐 빡빡 미뤄 흘러가 주위 사람 내 머리를 보며 나를 마주칭하죠 사회에 도망있냐 집어둔 심한 짝은 머리 머리를 속을 머리 감추고 가요 억지수록 묘약한 모습을 좀 감추지 마요 맘빡 미뤄 장바지인 모습을 백사에만 해도 깔끔하게 나면 괜찮을 텐데요 모두 만나기라면 나의 끝마는 싫어 넌 좀끈 중 사회에 도심하지 마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네요 내가 점점이 잊기 때문에 자신을 만들어봐요 노래하고 싶을 때는 노래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래해요 그때 나의 무슨 상황이 아닐까 나같이 노래할까요 꿈을 좀 하고 싶을 때는 춤을 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춤을 춰요 그때 나의 무슨 상황이 아닐까 나같이 춤을 춰요 이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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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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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